오늘 저는 여러분께 텔레그램 AI 디폐보다 더 위험한 여성들의 뒷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을 보고 충격적이시라면 남성들도 한 번 행동을 해보는 게 어떨지 싶네요. 저는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남성 신상 공유 행동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지치지 않고 남성들의 신상 공유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2024년 8월달 만들어진 이 글은 여성시대를 하는 여성들은 100% 범죄자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녀들은 남성들의 거주지 이름 키 직업 특징을 정리해놓고 공유합니다. 특히나 안 사귀는데 스킨십하고 관계정립 안하고 도망감 계책 넘이고 유사연애만 좋아한다. 같은 식으로 키 크고 전문직 남자가 고백하고 설거지 해주지 않자 저런 식으로 대놓고 신상을 업로드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댓글을 보시면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소개받은 남성인지 알아내기 위해 이름을 대놓고 물어보고 있죠. 재밌는 건 우리 한국 여자들은 모텔 가는 길에 녹음기 켰다고 남성의 신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꽃뱀짓이 걸릴까 봐 뜨끔해서 신상을 공유하는 걸까요? 이름은 모고 나이는 90년생 직업은 회계사라는 신상 정보글에 달린 댓글. 하얗고 강남고등학교 미국계 회사 이름과 이름까지 나오는 여성들의 클라스. 여러분은 ai디페 텔레그램이 더 위험해 보이십니까? 여성들의 신상 공유가 더 위험해 보이십니까? 이게 왜 위험한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나 보돋보 달글에 아는 남자 섰는데 그 사람 딱 맞춘 사람이 있었다. 라는 이 여성의 글을 보겠습니다. 서울 30대 이름을 적어놓고 과거 군대 경력과 회사 이름을 적어놓은 여성의 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댓글과 똑같은 내용인 게 보이시죠? 댓글을 보시면 가운데 이름 구간이냐 나 이 사람 10년 전에 소개받았었다. 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보였는데 더럽고 토 나오는 사람이었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지인이 저 내용을 보고 여러분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성시대에서 남성의 신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게 문제인 이유 한 가지 더 보여드리죠. 보돋보 달글 없어진 거 아쉽다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리얼 정상인인 척하는 전남친 이름 달글에 자음 써놨었다. 2년간 잊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누가 처음으로 댓글 달았는데 이름을 바로 맞추더라. 무슨 회사 직종 동네까지 바로 맞췄고 빼박 전남친이라 걔의 실체를 알려주려고 했음. 근데 보돋보 달글 은인유스가 폭파시킨 거 아쉽다 남자들의 신상 정보 빅데이터였는데. 라는 이 글을 보시면 여성들의 신상 공유가 왜 위험한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연인 사이가 좋게 헤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끝내는 게 연인관계인데 여성시대를 하는 여자들은 자신의 연애가 끝이 나면. 전남자친구의 신상을 여성시대에 공유하고 그 글은 2년 뒤에 여성들도 다 찾아보고 돌려보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2년 전에 만났던 여자가 여러분의 신상을 여성시대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제 소개팅했던 여자가 여성시대에 여러분의 신상을 검색해보고 마치 배민 맛집 리뷰 보듯 이 남자 어떠냐고 서로 맛집 리뷰 공유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화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보돋보 달글에 내가 아는 남자애 나오는 게 열받으면서 가소롭다 수준 떨어져. 라는 식으로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지인들이 여러분의 신상을 저렇게 찾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보돋보 달글은 등장할 때마다 제가 민원을 넣고 다음 카페에 신고를 넣는데도 매번 살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성시대를 하는 여자들은 저게 범죄행위라는 자각이 없고 보돋보 달글 제발 다시 만들어주라 라는 식으로 저 달글이 제발 다시 나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에게 남성의 신상공유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보돋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비읍지읍는 비읍지읍가 돕는다라고 여자를 돕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죠. 결국 한국시의 k여성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예전에 소개받아서 사귄 남자 보돋도 달글에 있었음. 이 내용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84만 명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집회 ai 텔레그램 논란은 선동되어서 부풀려진 숫자가 22만 명인데 여성시대 회원수는 팩트로 84만 명이라는 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은희가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들은 자신의 범죄행동에는 한없이 관대하다.